중소 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38억 원 규모의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사업 공모에 서울과 함께 경북이 선정됐습니다. 이 사업은 기술 경험이 풍부한 만 40살 이상 중장년과 아이디어 열정을 가진 만 39살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팀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 또 초기에 창업교육과 멘토링, 네트워키 등을 지원하고 우수창업팀에게는 후속투자와 해외진출지원 등 최대 3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